네, 이어서 우리 지역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1,20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51명이 양천, 43명이 은평지역 확진자인데요. 양천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54명입니다. 확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7.3%로 가장 많고, 4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 비율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20,30대 확진 비율은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환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한 무료 숙소를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동거가족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숙소는 강남과 강북 권역에 각각 1곳씩 있으며 최장 10일 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 수는 7,171명입니다. 안전 Marin 이제 나의 무조시 재택ach Explorer 주제